여러분 천하 회장님의 노래 방황하지마 박수로 붙여드리겠습니다. 안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도 아닌데 인생살이다 그렇고 그런 거야 방황하지마 희망과 용기 갖고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방황하지마 우리네 사는 인생살이 뭐 별 거야 둘이 동시에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인생살이 역정도 가능할 거야 방황하지마 조금만 생각하며 살아가요 방황하지마 여러분 방황하지 마세요 좋은 일만 생각하면서 사랑합시다 사랑해요 방황하지마 방황하지마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도 아닌데 인생살이다 그렇고 그런 거야 방황하지마 희망과 용기 갖고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방황하지마 우리네 사는 인생살이 뭐 별 거야 우리 동시에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인생살이 역정도 가능할 거야 다만 변화가 있을 거야 우리 동시에 살다 보면 언젠가 없으면 될 거야 우리 동시에 푹이의 신살이 없을 거야 우리 동시에 생살이 없다보면 우리 동시에 순살이 없던 모든 걸 그녀가 spernt requir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